달걀과 송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영감이 살았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제 것이 아까워 이웃집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 쓰고 마을 사람을 제 집 하인처럼 부려먹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욕심쟁이 영감에 땅을 빌려 농사짓는 처지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송만 끓였습니다. 어느 날 욕심쟁이 영감은 자기의 훌륭한 암소를 쓰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산은 김서방을 찾아갔어요. 여보게 자네 황소 좀 빌려주겠나? 우리 손은 암소라서 통 힘을 못 써서 말이야. 뭐 그렇게 하시지요. 사실 김서방의 재산이라고는 비쩍 마른 황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 욕심쟁이 영감은 그 후로 밭을 갈 때나 무거운 짐을 실을 때면 김서방의 황소를 데려가 마구 부려먹었습니다. 내 척 고약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참다 못한 김서방은 하루는 달걀 하나를 들고 욕심쟁이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이 달걀을 받으십시오. 옳지 우리 집 암탉이 자네 집 닭장에 가서 알을 낳았나 보군. 아닙니다. 이건 저희 암탉이 낳은 것이지요. 그런데? 글쎄 저희 집엔 수탉이 없는데 암탉이 꼬꼬댁 하더니 알을 쑥 낳았지 뭡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살펴보니 저희 암탉이 영감님 내 수탉과 어울려 놀더니 알을 낳은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이 달걀은 저희 암탉이 영감님 내 수탉과 짝짓기하여 낳은 것이니 영감님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 말을 들은 욕심쟁이 영감은 이게 웬떡이냐 하며 입이 한방만큼 벌어졌어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우리 집 수탉이 있었으면 자네 암탉이 알을 낳은 거지. 그러니 달걀은 당연히 내 것이지. 우리 수탉이 없었으면 자네 암탉은 알을 낳을 수 없었을 테고. 욕심쟁이 영감은 달걀을 덥석 빼앗더니 톡 깨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 후로 김서방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로 욕심쟁이 영감이 지나가면 달걀 한 알씩 가져가 바치곤 했습니다. 영감님 저희 암탉이 또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가?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이 바보가 된 게 아닌가 수긍거렸어요. 그때마다 욕심쟁이 영감은 먹음새 좋게 달걀을 까먹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바탕 훈계를 냈습니다. 어허 저렇게 세상이 치와 사람의 도리도 모르다니. 너희들은 자식을 낳으면 어째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느냐. 그러면서 제 집 암탉이 낳은 달걀을 수탁이 있는 집에 돌려주는 김서방이 들렸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욕심쟁이 영감 내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김서방이 뛸듯이 기뻐하며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내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면서요? 그래 낳았지. 자네도 기쁜가? 그럼요. 기쁘다 마다요. 생각지도 않은 송아지가 생겼으니까요. 김서방은 싱글벙글하며 외양간에 들어가 송아지를 냉큼 안고 나왔습니다. 아니 내 송아지를 왜 안고 나오나? 예? 이거 참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감님께 해야 할지 아니면 암소에게 해야 할지요. 아무튼 잘 기르겠습니다. 김서방이 송아지를 안고 껑충껑충 대문을 나가자 욕심쟁이 영감은 깜짝 놀라 펄쩍펄쩍 뒤쫓아 갔습니다. 아니 남의 금쪽같은 송아지를 훔쳐가다니 당장 내놓지 못하겠나? 그러자 김서방이 멈춰서 태연히 말했습니다. 저희 집 황소가 없었으면 영감님 내 암소가 어떻게 송아지를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송아지는 당연히 제 것이지요. 영감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제야 욕심쟁이 영감은 김서방에게서 계속 달걀을 받아 먹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세상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훤히 알고 계시는 영감님이 구경하다 마을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랬습니다. 내가 송아지를 달걀하고 바꾸었구나. 욕심쟁이 영감은 주저앉아 송아지를 안고 가는 김서방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 후로 욕심쟁이 영감은 남들이 달걀 깨먹는 것만 봐도 창피해서 도망을 갔답니다. 부자를 놀린 사람 조선시대에 김씨라는 가난뱅이가 살았습니다. 김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오늘도 가난뱅이 김씨는 얼른 찬물로 세수를 한 뒤 머리를 빗고 낡은 옷을 걸쳤습니다. 김씨는 친구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향하였어요. 워낙 친구를 좋아하기도 하였지만 친구네 집이 아니면 딱히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김씨는 부자친구의 집에 거의 빌부터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김씨는 부자친구 내 소세대문을 들어서며 각설이 타령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사는 부자친구가 하인에게 소리쳤어요. 어이 각설이에게 아침밥상 좀 차려주게 김씨는 아침부터 부자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하루종일 그 집에서 얼쩡거렸습니다. 부자집에는 늘 열 명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서 놀았습니다. 노래가락이 끊이지 않았고 기생들의 춤이 이어졌어요. 향기로운 술과 고기 안주도 넘쳐났습니다. 여보게 각설이 춤 한번 보여주게나 친구들의 말에 김씨는 옷차림을 우스깡스럽게 고친 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김씨가 춤추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깔깔 웃어댔어요. 김씨는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면서도 꾹 참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보다 못한 김씨를 놀리며 우쭈라였지요. 하지만 친구들은 김씨가 안 나타나면 오히려 궁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부자집에 모인 친구들은 김씨를 보며 농담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놀리는 것이었어요. 이봐 자네도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네 그려 자네는 집도 가난한데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조상은 어떻게 치를 것인가? 다른 친구가 실실 웃었습니다. 아 물론 우리들이 나눈 정으로 보자면 자네가 죽으면 곧장 달려갈 것이네. 또 다른 친구가 이죽거렸어요. 그렇지만 그때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못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 친구는 아예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각설이 친구의 조상을 치를 제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어떻겠나? 박수를 치며 거드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일세 초상 치를 때 드는 돈과 입관할 때 드는 돈 그리고 무덤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을 서로 나누어서 치르기로 미리 약속을 하세. 한 친구가 고개를 한쪽으로 갸우뚱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관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관을 갑자기 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가? 한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일세 마을 나온 김에 관치수를 미리 재워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 친구가 맞짱고를 쳤어요. 그거 좋은 생각일세 그러려면 이 친구를 미리 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친구 하나도 맞짱고를 쳤습니다. 그렇지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잘되었네 그려 우리 이 친구를 염하는 신용을 하고 관의 치수를 재워놓도록 하세. 친구들은 우르르 달려들더니 김씨를 붙잡아 억지로 옷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끈이랑 수건도 필요하겠네. 자 염을 시작하세. 김씨는 짐짓 죽은 신용을 하며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장난삼아 김씨를 염하였어요. 친구들은 김씨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배로 묶은 다음 몸에 나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틀어막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자 김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들 김씨를 들여다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웃어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김씨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 정말 죽은 신용을 잘하네. 이보게 눈 좀 떠봐. 하지만 김씨는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여보게 친구들이 놀라서 김씨의 입과 코를 막은 것을 풀고 손과 발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넘어간 숨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무래도 너무 오랫동안 숨구멍을 틀어막았나 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하자고 하였나 친구들은 서로 남 탓으로 돌리며 발뺌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사이에 김씨는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하지만 죽은 척을 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우리가 멀쩡한 사람을 죽이다니 친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나 이 친구네 집에 알려 어머니가 오도록 할 수밖에 없지 김씨는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놀라서 병이라도 나시면 안 되지 김씨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몸을 들썩였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김씨의 손을 잡으며 김씨가 살아난 것을 반겼습니다. 자네 살아났구먼 잠이라도 들었던 건가 김씨는 아홉 친구를 차례로 돌아보고 난 뒤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쩐 일인가 싶던 친구들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가난뱅이가 자네들 덕에 굶어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네. 내가 그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네들 은혜를 모르는 바가 아니네. 그런데 오늘 어쩌다가 자네들에게 오히려 폐를 끼치게 되었으니 차라리 내가 죽은 것만 못하네. 김씨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 잠깐 정신을 놓은 사이에 염라국에 다녀왔네. 말로만 듣던 지옥 구경을 정말로 하였지. 도깨비와 지옥의 옥졸인 나찰이 쭉 늘어져 있고 펄펄 끓는 가마솥과 새갈키도 보였네. 발을 묶는 사슬과 수갑 그리고 형벌을 주는 기구와 시퍼런 눈을 가진 병졸이 질비하더구먼. 앞쪽에 보이는 분은 꼭 차림새가 임금님처럼 보이니 염라대왕이 분명했어. 염라대왕은 높디 높은 정각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지. 염라대왕이 내게 묻더군 너는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던 판관이 나서서 말하였어. 친구들 아홉 명이 억지로 이 사람을 염하여 죽은 목숨이 되었다고. 김씨는 다시 숨이 막히는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사람을 죽게 한 아홉 놈을 하나도 빼지 말고 모두 잡아들여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울부짖으며 말하였지. 그게 아니라고 그 아홉 친구가 여태껏 나를 돌보아 준 덕에 살아왔노라고 친구들이 장난을 좀 친다는 것이 잘못하여 숨이 막혀 이곳에 오게 된 것 뿐이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판관들이 그 나쁜 놈들로 하여금 재산을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죄를 갚을 기회를 주심이 어떠하겠냐고 하는 거야. 그러자 염라대왕이 그렇다면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 기회를 주어보도록 하여라 하고 말했지. 그러자 내 몸이 바람을 타고 다시 이곳으로 내려왔어. 눈을 떠보니 자네들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더구만. 어쨌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냈네만 자네들 볼 낯이 정말 없네.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를 죽인 탓에 죽을 목숨인 우리를 자네가 구해주었네 그려 그러니 우리가 죄를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일세 조금도 미안해할 것이 없네. 아홉 친구는 모두가 재산을 조금씩 내놓아 김씨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덕분에 김씨는 순식간에 삼천냥이라는 돈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 어찌 자네한테까지 신세를 지겠는가 김씨는 자신이 늘 밥을 빌어먹던 친구의 돈은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김씨는 시골로 이사를 하였어요. 거기서 김씨는 농사를 지어 재산을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부자인 아홉 친구들은 매일 모여 술 마시고 놀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아홉 친구는 모두가 쓰고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버텨낼 수가 있나요? 결국 친구들이 가진 재산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두들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산을 모은 김씨는 한양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뒤져 김씨는 여덟 친구들을 찾아냈어요. 김씨는 친구들이 주었던 돈을 배로 돌려주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한편 10년 전 김씨가 돈을 돌려보냈던 부자 친구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망한 뒤 식구들조차 모두 죽어서 후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 친구 돈은 돌려주길 잘하였어. 이제 후손 하나 없으니 자칫하였으면 내 살아있는 동안 돈을 갚을 길 없어 저승 가는 날까지 영락없이 빚쟁이로 끙끙 아를 뻔하였구먼. 가난뱅이 김씨는 쓸쓸히 발길을 돌렸답니다. 급제한 게으름뱅이 재물이 많은 어느 벼스라치에게 게으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벼스라치는 아들의 그 공부를 위해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으나 아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아니 왜 요즘은 톰 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예, 왠지 입맛도 없고 기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벼스라치는 몸에 좋다는 보약과 음식을 죄다 구해와 먹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글 공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해도 왜 그리 늘지 않는 것이냐? 예, 아무래도 글 선생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벼스라치는 이름난 글 선생을 죄다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게으름을 피웠고 글 공부는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몹시 꾸지졌어요? 그동안 내게 부족함 없이 다해 주었거늘 어찌하여 노력하는 것이 보이질 않느냐? 글 공부를 시작한 지 스무 해가 넘도록 과거 시험 한 번 보지도 못하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더구나 끼니 거르기를 밥 먹듯 하고 서당 문 앞에도 못 가본 젊은이들이 과거 시험에 척척 붙는 터에 내가 더 이상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느냐? 아버지 그동안은 제가 때를 기다리느라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올해엔 꼭 장원 급제할 테니 두고 보십시오. 아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 보려고 큰 소리를 쳤으나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날이 다가오자 국립 끝에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여보게들 자네들도 알다시피 내 아버님이 그동안 내게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는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시험 한 번 보는 게 평생 소원이니 내 아버님을 봐서라도 한 번 도와주게. 하지만 그것은 나라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과거 시험은 초시, 회시, 전시 세 번 다 합격해야 되는 것이니 초시 한 번만 도와주었다고 큰일 날 것은 없을 것이야. 친구들은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었고 그래서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초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래도 그동안 제가 게으름만 피웠다고 하시겠습니까? 좋은 정자에서 조용히 공부한다면 회시도 문제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겨세라치는 크게 기뻐하며 아들에게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좋은 정자를 얻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몰래 날마다 정자에서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시험인 회시가 다가왔어요. 아들은 또다시 친구들에게 사정을 냈습니다. 여보게들 이왕 도와준 것 한 번만 더 도와주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 번만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네. 더구나 지난번 시험에 붙은 걸 의심하시는 눈치니 제발 날 살려주는 셈치고 좀 도와주게. 친구들은 또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었고 아들은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회시까지 합격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래도 제가 노력을 안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며칠 동안 잔치를 열어주신다면 머리도 식히고 전시도 더욱 잘 볼 것입니다. 벼스라 치는 망설일 것 없이 아들의 청을 들어주었고 마침내 마지막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여보게들 나 좀 도와주게 게으른 아들이 사정했지만 친구들은 그런 엉뚱한 욕심에 콧방귀를 뀌었고 더구나 저마다 글짓기에 바빠 도울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한 줄도 쓰지 못하고 붓방아만 찍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웬 종이 한 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건 누가 쓴 글이지? 어쨌든 마침 잘됐다. 내 이름을 써내야지. 아들은 남의 글에 자기 이름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 그만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모를 씁니까? 그동안 제가 시험을 보지 않은 것은 때를 기다리느라 그런 것이었다고요. 거짓으로 장원급제한 아들은 큰 소리를 쳤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지은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졌고 초시와 회시 또한 남의 도움으로 된 것까지 드러나 아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더니 내게 그 머리가 있으면 글 공부하는 데 쓸 것이지 어찌하여 못된 일을 궁리하는 데 썼단 말이냐. 벼슬아치는 창피하여 높은 벼슬자리를 내놓고 아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말았답니다. 부자가 된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몸이 되다니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꼬 여인은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자식들을 그래도 어린 자식들을 놓아두고 세수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었어요. 여인은 집 뒤에 있는 자그만 체마밭을 일구어 뭐라도 심어 아이들한테 먹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로 여인은 열심히 체마밭을 일구었어요. 하루는 여인이 밭에서 호미질을 하는데 호미가 땅속에서 무엇인가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흙을 파헤쳐보니 네모 반듯한 덮개 모양의 돌이 나왔어요. 여인은 삽을 가져다가 주위의 흙을 살살 파냈습니다. 그랬더니 돌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은 무엇인가 싶어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어머나 항아리 안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은 덩어리가 가득하였어요. 은 덩어리를 본 여인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정도의 은 덩어리면 아이들을 키우고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벗어날 만한 양이었습니다. 하늘이 날 도우시는구나 이은 덩어리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어. 여인은 항아리를 꺼내려고 몸을 속였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갑자기 눈앞이 노래지는가 싶더니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다시 정신을 차린 여인은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가만히 내져었어요. 내가 잠시 재물의 돈이 어두워 쓰러진 거야. 이 항아리는 아이들을 다 키울 때까지 꺼내지 말자.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사람을 버린다고 했어. 하지만은 덩어리를 그냥 묻어두려니 가난한 살림살이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배고파 오는 자식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은 덩어리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텐데 여인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여인은 은 덩어리가 든 항아리를 묻었어요. 그리고 다시 꺼내고 다시 묻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한 듯 여인은 은 덩어리가 든 항아리를 땅속에 묻은 뒤 그 위에 큼지막한 돌을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녀린 여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이웃이나 친척 집에 가서 손을 벌리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때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밤낮으로 억척스레 일을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인은 저도 모르게 은 덩어리가 가득한 항아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애써 머릿속에서 은 항아리를 지웠어요. 안 돼 이 세상에 유행이란 없어 적어 얻은 재물로 살림살이가 편해지면 나도 애들도 마음을 놓아버릴 거야.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여인은 처음 결심을 버리지 않고 모진 세월을 견뎌냈어요. 두 아들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모른 채 하지 않고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나중에 두 아들은 과거의 급제에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갈수록 벼슬이 높아지고 버젓이 혼인도 하였습니다. 여인은 손자 손녀도 예닐곱을 두었는데 모두가 한살림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어느 날 여인은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를 모두 한 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뒤뜰로 나가 작은 삽을 주며 흙을 파도록 시켰어요. 영문도 모른 채 땅을 파던 아들들은 은항아리가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이 여인은 그제야 은항아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이 어미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너희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거저생긴 재물에 욕심을 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지. 너희들이 굶주림이 뭔지도 모르고 재물 귀한 줄도 모르면 게으름만 피우며 글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였지.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들이 다 자랄 때까지 이 항아리를 모른 채 한 거란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손녀가 여인의 깊은 뜻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모두 마음자리가 단단하여 제가끔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고 살림도 웬만하니 이제 이 은을 꺼내 살림에도 보태고 좋은 일도 하자꾸나. 모두들 여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은을 팔아서 수만냥을 가진 부자가 되었어요. 그 뒤 여인은 이웃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찾아 하였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먹이고 추위에 떠는 사람은 입히고 집이 가난해서 혼인이나 초상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을 치르게 도와주자꾸나. 여인은 여든이 되도록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어느 날 자는 듯이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부자 옛날에 만석군으로 소문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황시성을 가진 이 부자는 얼마나 구두새였던지 그를 아는 사람이면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황부자는 부모님 제사를 모실 때도 겨우 쌀 세대빡과 밴댕이 세마리만 상에 놓고 절을 했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유군처럼 죽어 왕상군 내 고강귀신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사니까 보자가 되었겠지. 그래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인심도 쓰면서 살아야지. 그라던 어느 날 황부자의 이웃에 살고 있는 선비집에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사위는 성이 최씨였어요. 장인어른 과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노잣돈이 없어 갈 수가 없습니다. 장인의 이웃집에 만석군 부자가 산다고 들었습니다. 장인께서 그분께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드려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아 잘못 찾아왔네 그려 이웃집 황부자는 천하에 소문난 구두세라네 그런 사람이 남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주겠는가 어림도 없는 소릴세. 사위는 장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장인어른께서 황부자가 잘 사는 것을 시기하여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 내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군. 이튿날 최선비는 다짜고짜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황부자네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던 하인들이 나오는가 싶더니 뜻밖에도 최선비를 반갑게 맞아드렸습니다. 사랑체로 들어가시지요. 최선비가 얼떨떨한 기분으로 사랑체에 앉아있자 마치 손님이 올 줄 알고 미리 차려둔 것처럼 잘 차린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주인께서 아침 일찍 사냥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나가시면서 소인들께 손님이 오시면 사랑체로 모셔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시면서 잠시 기다리시면 곧 주인께서 돌아오실 겁니다. 최선비는 식사를 마치고 상을 물렸습니다. 그때 집주인인 황보자가 노비 대여섯 명과 함께 사냥개를 데리고 대문에 들어섰어요. 팔목에 매를 안친 황보자의 모습은 당당하고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매를 하인에게 건네준 황보자는 최선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손님께서 오래 기다리셨군요. 아침은 드셨는지요? 최선비는 황보자의 공손한 태도가 뜻밖이어서 조금 당황하였습니다. 왜 이리 친절하지? 듣던 바와는 딴판인걸? 최선비는 황보자의 태도가 당혹스럽기는 내나였지만 티를 내지 않고 황보자의 태도에 맞추어 공손하게 말하였습니다. 예, 하인들이 상을 차려주어서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어디에 사시는 위신지요? 황보자는 계속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예, 저는 주인 어르신의 이웃집 사윈 최씨입니다. 최선비는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일찍 인사를 나누었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하다 보니 이웃사촌의 사위를 이제야 만나게 되었군요. 황보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계속 뜻밖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장인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을 거절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찾아온 까닭을 바로 털어놓았지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도움을 정하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노잣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잣돈을 빌려보자 이렇게 찾아뵈었지요. 최선비는 조심스레 황보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황보자가 시원스레 대답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지만 인의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슴속에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주인어르신을 뵙고 나서야 세상 사람들이 주인어르신을 헐뜯는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주인어르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네요. 장인어른께서는 내 이웃사촌인데 어찌 일부러 나를 안좋게 말씀하였겠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선비님의 장인어른이시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모두가 사실일게요. 최선비는 어리둥절 하였습니다.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황부자가 빙글에 웃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오늘이 내가 마음을 먹은 첫날 이라오. 첫날 이라니요? 내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소. 황부자는 처음 본 최선비한테 지난 날 가난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첫날 밤 황부자는 아내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나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생하여 가난에서 벗어납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석곤이 될 때까지는 쌀 한 톨이라도 아깁시다.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저 돌밭을 개간해서 옥수수를 심읍시다. 옥수수밭 좋지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걸음이 좋아야 하니. 내가 주막에서 지키고 있다가 오가는 사람들의 똥오줌을 받아가지고 와서 구덩이에 파묻어 걸음을 만들겠소. 더럽긴 해도 그보다 더 좋은 걸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부자와 아내는 서로 죽이 잘 맞았습니다. 황부자는 결혼하던 해 가을에 옥수수 수십섬을 거두어드렸어요. 그리고 손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십년이 채 되지 않아 구천섬을 거두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만석군 소리도 들을 수 있겠소. 하지만 만석을 채우기는 쉽지 않았어요. 어찌 된 일인지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황부자의 나이 이른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석군이 될 복이 없는 것 같소. 우리 나이 벌써 이르니 아니요. 이러다가 애써 모은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황청길에 들지도 모르겠소. 맞아요. 이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부터라도 남을 잘 대접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소. 당장 내일부터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귀하게 대접하는 게 좋겠소. 그런데 그 첫 손님이 바로 최선비였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황보자는 최선비에게 말하였어요. 이 일로 미루어 볼 때 선비님께서는 틀림없이 과거에 급지하실 겁니다. 선비님을 돕는 것이 마땅히 제가 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봐라 콧간에서 오십냥을 꺼내다 선비님께 드리고 말도 한필 내어드려라. 그리고 선비님의 본대게 펴 삼십섬을 실어다 드리도록 해라. 선비님이 시험을 치르시는 동안 지방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해드려라. 어르신의 마음 씀씀 이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재산을 쌓아놓고 베풀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재산은 모였다가도 흩어지는 것이니 채몰의 주인은 늘 바뀌게 마련입니다. 이 집도 언젠가는 쑥대밭이 될지도 모르지요. 행여 선비님께서 성공하신 뒤 이곳을 지나시게 되면 그때 술이라도 한 잔 부어 제 혼을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비는 고개를 내져었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은 대를 이어가게 마련인데 어찌 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황보자가 고개를 내져었어요? 무엇이든 흥하면 망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지요. 아무튼 어르신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간 최선비는 과거 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최선비의 처갓집이 순흥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런 까닭에 최선비는 순흥에 올 일이 없어 황보자의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최선비는 경상감사가 되어 순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순흥에 있는 황보자의 집에 들러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니 미리 알리도록 해라. 최감사는 황보자에게 들러 고맙다는 인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이르러 보니 그 큰 집은 온데간데 없고 자풀만 무성하였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이런 보자는 망해도 삼대는 간다고 하였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좀 더 일찍이 찾아뵈었어야 하거늘 너무 늦었구나. 최감사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나여 황보자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마침 이웃 동네에 황보자네 소식을 아는 이가 있었어요. 황보자 어른께서는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재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났지요. 홍수와 가뭄이 영거푸들고 불까지 나서 곡식과 집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큰아들은 화병이 나서 죽고 작은아들은 거지가 되어 밀양으로 갔습니다. 지금 밀양포구에서 소금짐을 전하르며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감사는 황보자가 살던 집 자리에 간단한 제사상을 차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황보자를 위해 글을 지어 읽으며 슬퍼하였어요. 황보자 어르신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였고 힘들게 번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의 은혜를 맨 처음 입은 사람으로서 오늘 술 한잔을 올리며 어르신의 넋을 위로한 아이다. 어르신이 안 계셨다면 어찌 오늘의 제가 있겠습니까 저 세상에서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흥을 떠난 뒤 제감사는 밀양으로 사람을 보내어 황보자의 작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자네가 황보자의 작은 아들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 그대를 위해 약간의 미천을 대줄 터이니 집안을 다시 일으켜보겠는가 도와주신다면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감사의 도움을 받은 황보자의 아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보자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까지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부자가 된 선비 옛날에 최생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최생은 여러 번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매번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해였습니다. 최생은 과거 급제자 이름이 나부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최생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떨어졌구나. 최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을 볼 낯이 없었어요. 그 사이 공부를 하느라 살림을 전혀 돌보지 못한 까닭에 집안은 가난해질 가난해지고 부모님은 늙어버렸습니다. 오랜 가난해 식구들은 죄다 꾀재재 하였어요. 선비로 태어나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벼슬 자리 하나도 얻지 못하다니 이를 어쩐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공부를 그만둘 수도 없으니. 최생은 하는 수 없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식구들 볼 낯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생은 맹자의 한 구절을 읽다가 책을 밀쳤습니다. 몸놀림을 게을리하여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는 것도 불효이니라. 최생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불효자가 따로 있나 내가 바로 불효자로 구나. 최생은 뭔가를 결심한 듯 북과 벼루를 죄다 치우고 책도 접어서 옆에 산더미 같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들을 마당에 모아놓고는 한꺼번에 불살라버렸어요. 책꼬지에 가득한 책들은 달꼬지에 실어 아는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 뒤 최생은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그간 제가 공부를 한답시고 살림을 돌보지 않아 집안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제게는 벼슬길이 열리지 않는 듯합니다. 부모님께도 두려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부모님 고생하시지 않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하지만 부려자라니 그런 말은 하지 말거라. 최생의 말에 부모님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최생은 살고 있던 한양집을 팔아 백량을 챙겼어요. 집한 돈이 겨우 백량이라. 최생은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충청도 청주로 향하였습니다. 고향인 청주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논면마지기와 자그마한 초가집 노비 서너명 그리고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온 최생은 노비들을 불러모았어요. 내 너희와 앞으로 십 년 동안 함께 고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십 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리하여 돈을 이백마지개로 노비는 백명으로 소는 삼십마리로 집은 칠십칸으로 늘려 부자가 될 생각이다. 나와 함께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노비들에게는 백량식을 상으로 줄 것이니 모두 날 따르도록 해라. 그러자 노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복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법이라고 들었습니다요. 뜻대로 이루기 어려울 듯 나옵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 모든 복은 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법이다. 또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더냐. 어려울 것 없다. 그저 우리는 힘껏 노력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그러면 반드시 뜻을 잃을 수 있느니라. 알겠느냐. 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노비들은 주인이 하는 말이니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주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복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 복을 스스로 만들겠어? 하지만 최생은 망설이지 않고 노비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자, 여기 돈 백량이 있으니 이 돈으로 곡식을 사서 창고에 쌓아놓도록 해라. 그때 마침 충청도 지방은 풍년 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량이면 쌀을 꽤 많이 살 수 있었어요. 다음 해 봄 최생은 직접 삽과 쟁기를 들고 논으로 나가 노비들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 해에는 풍년이 들어 가을에는 쌀을 200섬이나 거두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200섬이나 되는구나. 이젠 논밭을 다 팔아서 곡식을 사드려야겠어. 최생은 자신의 논밭을 모두 팔아 돈 3천량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 돈으로 또 곡식을 사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최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노비들도 의아해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인이 아무래도 이상해진 것 같아 농사를 지우려면 논밭을 그냥 두어야지 그것까지 죄다 팔아 곡식만 사드리다니 곡식 장사라도 하실 셈인가? 누가 뭐라 하든 최생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최생의 창고에는 모두 4천 섬이나 되는 곡식이 가득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되었어요. 한 달이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농과 밭은 모두 말라붙었습니다. 심한 가뭄이 들었구나. 최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을이 되자 홍수가 나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던 벼도 모두 비에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가을이라고 추수할 곡식 한톨이 없으니 이제 무얼 먹고 사나?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그나마 아껴두었던 곡식들이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쌀값이 너무 올랐어. 돈도 없어 먹을 것을 살 수도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굶주려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늙고 병든 사람들이 먼저 쓰러졌고 이어서 젊은 사람들도 병들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상집이 점점 늘어났어요. 하지만 최생네 집 노비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늙은 노비들은 주인인 최생에게 졸랐어요. 곡식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럴 때 곡식을 팔아서 논밭을 사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가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네. 가서 나이 드신 동네 어른들이나 모시고 오게. 동네 노인들이 최생네 집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울에 굶어죽을 지경에 잃은 집이 얼마나 되는지요. 모두가 굶어죽을 지경이지요. 땅을 가진 사람들도 작년 농사를 망쳤기에 굶주리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경이니 땅이 한 뼘도 없는 사람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최생은 고개를 끄덕 였습니다. 생각하였던 대로구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가난 고지에는 나라에서도 못한다지만 내 힘껏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겠다. 최생이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굶어 죽어 간 데서야 말이 되겠소. 다행히 내게 모아둔 곡식이 조금 있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소. 이웃 사람들이 죽어 가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만은 없소. 그러니 모두 이웃집수와 식구수를 알려주시오. 내가 가진 곡식으로 얼마나 먹여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오만. 동네 노인들이 엎드려 절을 하며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어른께서는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동네 노인들은 마을로 돌아가 이웃에 있는 가구수와 식구수를 조사하여 최생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점심때부터 노인들이 알려주신 대로 백여집의 곡식을 나누어주겠소. 약속한 시간이 되자 최생의 집 앞에는 곡식을 타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최생은 식구수에 따라 골고루 곡식을 나누어주고 소가 없는 집에는 소를 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씨앗으로 쓸 곡식도 나누어주었어요. 최생 어른 덕분에 굶어죽지 않고 이렇게 농사를 짓네 그려 우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을에는 은혜를 갚아보세. 백여집의 농민들은 힘을 합쳐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최생에게는 농사 지을 농밭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사느라 모두 팔아버렸기 때문이지요. 누가 내게 농밭을 좀 빌려주시오. 가을에 추수를 하면 절반을 드리겠소. 다행히 최생에게 농밭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최생은 농밭을 많이 빌려 노비들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에는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올해는 풍년일세 풍년이야. 최생은 그 해에 논밭 빌린 값을 치르고도 백섬이나 되는 곡식을 거두어들였어요. 백여집의 농가도 제각각 추수를 끝내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었으니 최생 어른께 신세진 것들을 갚읍시다. 옳은 소리요. 우리가 굶주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그분 덕분이요. 이렇게 풍년이 들어 추수까지 많이 하였으니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지요. 최생 어른이 내주신 곡식은 그 양반의 농밭과 한양집을 팔아서 산 것이요. 그 정도 양이면 곡식값이 올랐던 봄의 값으로 치자면 4만 양은 될 거요.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곡식을 팔지 않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우리를 살리셨소. 그러니 4만 양에 2만 양을 더 얹어서 갚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닌 것입소. 옳소. 그렇게 합시다. 백여집의 농민들은 그동안 최생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생에게 6만 양으로 살 수 있는 양의 곡식을 주기로 하였어요. 농민들은 소와 말에 곡식을 실어 최생의 집으로 날랐습니다. 곡식을 가득 실은 소와 말이 줄줄이 늘어선 것을 보고 최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오? 어르신께 목숨빚을 졌습니다. 그 은혜를 갚지 않으면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이 될 것이라 부랴부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왔지요. 농민들은 가지고 온 곡식을 집 밖에다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산더미 곡식이 쌓였어요. 이렇게나 많은 곡식을 주시다니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태산같은 은혜에 견주면 덜 한 호라기밖에 되지 않는 곡식입니다. 이건 너무나 많소. 내가 준 곡식보다 훨씬 많은 양이 아니요. 이건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이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소. 결코 많지 않습니다. 봄에 그 곡식들을 모두 팔았다면 이 곡식의 배나 되는 돈을 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드리는 곡식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목숨을 살려주신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주수를 할 때까지 저희들 끼니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만약 이 곡식을 받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모두 어르신의 총으로 일할 작정이오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정에 그러하다면 내 안이 받을 수도 없구려. 곡식은 물건으로 갚는 것이지만 고마운 마음은 저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죽기 전에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죽고 많이 받으니 내가 오히려 미안할 뿐이오. 모두들 최생에게 큰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듬해 봄 최생은 그 곡식들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다시 그 돈으로 곡식을 사들였지요. 그 다음에는 그 곡식을 팔아 다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여생은 백여집의 농민들을 불러 말하였어요. 여러분 가운데 곡식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섰시오. 내가 그 미천을 대주겠소. 최생은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농민들을 장사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약속한 10년이 지났어요. 최생의 재산은 최생이 처음에 노배들에게 약속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상금을 주어야겠다. 내가 10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느냐. 예 모든 복과 화는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 뜻을 알겠느냐. 알다 뿐이옵니까. 최생은 약속대로 노비들에게 백량식을 상금으로 주었습니다. 최생은 그 뒤로도 흉년이 들 때면 어김없이 곡식을 풀어 마을의 농가를 도왔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흉년이 들어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부자가 된 사람들에 관한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습니다.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야기들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돈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하고 좋은 곳에 제대로 잘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번 돈일수록 더 값진 곳에 써야 겠지요. 오늘도 재미와 지혜를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